진짜 잘 어울렸을 텐데 아 너무 아까워 아 못할 것 같던데 결혁된 거야 우리가 또 막히우신 노래야 해줄 수 없는 이 노래 진짜 되게 쉬운 노래 아니에요 서울대 의대가 들어가기 힘들죠? 저분 얼굴에 글이 없어요 목소리가 맞는 것 같아 실력자일 것 같다 실력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가에 거짓말이셔 섭외하신 것 같은데요?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제작진 심어놓지 않았을까 각자 실력자 실력자? 각자 놓쳤어 지금 밀당하세요 밀당하세요 응시야 응시야 친구 표정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어 실력자라니까 어려운 얘기 할 말이 있어 실력자라니까 어려운 얘기 야 그럼 서울대 의대생이야? 맞네 그럼 의대생 맞은 얘기야? 내게 힘겹게 꺼내놓은 내 마지막 얘기 내 곁에 있기에 너무 담치 못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이별뿐이라고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게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걸 도지 난 용서가 안 돼 아무것도 넌 모르잖아 나를 차갑게 돌아서도 내일부터 볼 수 없어도 내 안에 넌 달라지는 게 아니란 거 너를 다 할 수 없을까 너를 위한 길이라면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어 어 받아들이려고 해봐도 받아들이려고 해 봐도 이별까지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네가 없이 살아가는 게 나에게는 자신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 들은 걸로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오늘 일만 지워버리면 우리 둘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 더 지치게 하는 일 없을 테니 욕박이 어디 나갔는데 지금